오늘은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 뭐냐면 화학적인 반응을 뭐로 나타냈다? 식으로 나타냈다 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식 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수학에서 얘기하는 식 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문자와 식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와 식 이라는 걸 처음 배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배웠을 텐데 문자와 식을 처음 배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기호들을 얘기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먹기 쉬게끔 여러 기호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럼 식을 써야 돼? 식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답을 찾으려고 물론 답을 찾은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머리로 계산은 복잡하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글로 풀어 쓰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뭐 물 1L를 만들기 위해서 물 1L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얼마를 넣고 산소를 얼마를 넣었더라 이건 이제 말로 풀었으면 쭉 길어진단 말 근데 이걸 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간단하게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건 이제 말을 풀었어 자 수소기체 두 분자와 산소기체 한 분자를 반응을 시켰더니 화합광을 시켜서 물 분자 두 개를 만들었더라 라고 길어지잖아요 그냥 쭉 쓰면 간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지 단 우리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거예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가요?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화합반응식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화합반응식을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 화학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죠 화학식 화학식은 뭐야? 물질을 간단한 기호와 정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있어 물 우리나라는 물이 있어 물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믿는 게 뭘 떠올릴 수 있어요? 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마시는 물 마시는 물이 떠오르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면 뭘 생각을 할까? 이게 뭐지? 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영어 쓰려니까 당황스러운데 맞죠? 네 왜요? 남이 영어선데 방금 들어가지 뭐예요? 워터 이것도 의미하는 건 뭐야 물 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요 습득을 한 결과지 근데 내가 이걸 생든 처음 봤어 생든 처음 봤어 그러면 이게 대체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질 거란 말이죠 미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이 돼서 어디를 갔냐 아프리카에 갔어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갔다고 합시다 나는 가이들을 따라서 여행을 하던 중에 가이들을 따라서 여행을 하던 중에 가이드가 갑자기 미팅을 깨놓고 가버린 거예요 미팅이 이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길을 서벅서벅 걸으니까 저 옆에는 코풀 속 무리가 지나가고 혓길이도 지나가고 사저도 민생이 딱 힐끔 보고 지나가고 무섭잖아요 목도 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찰나에 지나가던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지나가던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만나서 원주민들한테 나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민생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 주세요 할 건가요? 그러면 워터 플리즈 이럴 건가요? 아니요 영어를 알 수도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응? 응? 바지 댕길 이용을 한번 해야 될 거라면 근데 거기 원주민들은 되게 똑똑한 원주민들이에요 뭘 배웠냐면 뭘 배웠냐면 기본적인 과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원주민이었어 그래서 민생이가 물 주세요 의 원주민들이 겨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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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알아보지 못한 거지 근데 민생이가 이제 종이를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달라고 그것도 말려야 되는데 아무튼 숨 속에 마친 종이랑 펜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뭘 썻느냐 종이에다가 뭘 썻느냐 종이에다가 뭘 썻느냐 다 썼어 이게 뭐예요? 물이요 응 H2O 하나 있어 물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L은 뭐랄까 액체 응 그렇죠 액체 상태 여기 말이야 원주민 때 이걸 보더니 아 아 그래가지고 옆에 이렇게 시켜가지고 물을 떠오르고 시킨 거야 민생이가 내서 준 거지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서로 뭐가 된다 의사소통이 되더라 라는 거지 우리가 수학에서도 문자와 식을 배우는 건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자 플러스라고 이걸 쓰면 이건 뭐다? 더하는 거다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건 빼는 거다 이건 곱해주는 거고 이건 나눠주는 거다 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 기본적인 우리의 약속을 알아야죠 그 약속이 뭐냐 우리가 원소 기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익혔잖아요 원소 기호를 익혔고 그리고 이러한 원소 기호들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연산 기호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수학에서 연산 기호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수학에서 그냥 더해줬다라는 의미이지만 이거는 물질의 합성과 분해를 의미하는 거고 또 수학에서 식과 다른 점은 수학은 더하고만 빼주면 등호를 붙여주잖아요 등호를 붙을 때 여기 이제 화살표로 보통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소 기호, 연산 기호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그게 뭐다? 화학 반응식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왜 그럼 화학 반응을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원소 기호를 공통으로 다 맞춰먹고 기호를 어떻게 쓰자 라고 약속은 해놨겠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맨날 숨 쉬고 사니까 맨날 숨 쉬고 사니까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한 호흡에 대한 호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식을 써볼게요 호흡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뭐와 뭐를 이용을 해서 코 아, 코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해 물질 물질 뭐와 뭐 산소와 산소와 뭐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호흡 특히 이제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부산물로 이제 뭐가 나와? 물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건데 자, 그럼 이거를 길게 풀어 쓰자면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산소와 영양분을 합성을 시키면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라고 쭉 이렇게 풀어 쓸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문장을 다 썼어 미국의 약속을 주면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약속 이걸 이제 화학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화학의 언어 약속이요 언어라는 약속이니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뜻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미국인도 알아먹고 독일인도 알아먹고 저기 앞에 있고 원주민들도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이제 화학 방식이 그러면 화학 방식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얘네들을 뭘로 나타낼 줄 알겠어? 원소기 그렇지 서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원소기호와 정수로 표현해 주는 거 산소 자, O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영양분이 있잖아요 이때 영양분은 뭐냐면 이때 영양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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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당의 화학식은 모르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이게 포도당의 화학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되었냐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었다 여기 더불어 에너지가 생산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화학과는 이 부분은 좀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쪄었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네 뭐가 특이해? 우리가 수학기호에서는 뭐 쓴다? 등호를 써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화살표를 써주죠 화살표를 써주는 이유는 뭘까요? 등호와 화살표의 차이는 뭐예요? 는 이 등호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등호라는 건 뭐예요? 양쪽이요 양쪽이 같다죠 그럼 화학과는 양쪽이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르게 되죠 우리가 화학 변화라는 건 뭐였어요?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변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화살표를 표시를 하는 거냐 전후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 있는 이건 뭐가 되고 반응 전이 되겠죠 여기는 반응 후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이니까 우리 여기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 반응 물이라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반응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생성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은 반응 물 오른쪽은 생성 물을 적어주게 되더라 이게 이제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의 배열은 바뀌더라도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배웠죠 거기에 우리가 어떤 법칙들이 있었죠 질량 보존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성 그렇죠 일정성분비 그렇죠 일정성분비 법칙이 있었어요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반응 물의 총 질량과 생성 물의 총 질량은 변하면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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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았어요 그렇지 원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반응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읽을 건 뭐냐 개수라는 걸 맞춰줍니다 개수라는 건 몇 개이냐 개수 맞춰줄게요 개수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원자는 변하지 않아야 하고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개수를 맞춰줄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C H O 세 가지 소는 몇 개 있나요 여덟 개 네 여덟 개가 있네요 여덟 개가 있죠 이쪽은 이제 몇 개 있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탄소 몇 개 있어요 한 개요 탄소 한 개 수소는 한 개 한 개 두 개 두 개 탄소는 세 개 세 개 안 맞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맞춰줘야 된다 이 맞춰주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개 수 맞추기 라고 하는 과정 개 수 맞추기 라고 하는 과정인데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자면 힘들잖아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몇 번 하나 보면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딱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손을 맞추면 돼요 암산을 좀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과학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뭘 쓰냐면 미정개수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미정개수법 미정개수법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미정개수법은 뭐예요? 그 미정개수법은 A, B, C, D 들어갈 숫자가 중요 그렇죠 오 어떻게 알았어 똑똑한데요 그래서 미정개수법을 활용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앞에 계속 앞에 들어가는 거거든 A B C D 이렇게 넣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자면 자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죠? 산소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뭘로 우리가 맞춰볼 수 있나요? 산소는 여기 A랑 반응물의 산소의 개수는 여기 A랑 B의 숫자 1이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산소의 개수랑 여기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 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거예요? A에 1이 들어가 그럼 산소는 몇 개가 되죠? 두 개 두 개가 되죠 B에 1이 들어가면 산소는 몇 개가 돼요?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A 2A 플러스 뭐예요? 6B 이거죠 이거는 뭐랑 같다? 2A 플러스 6B는 여기 C 플러스 뭐랑 같아요? 2D 그렇지 2D랑 같더라 일단 일단 산소는 이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산소는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어떻게 돼요? 12B 응 12B는 뭐와 같더라? 여기서 수소 있죠? 2C랑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또 탄소의 개수도 정리해 봐야죠 탄소 개수는 뭐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6B 6B 6B는 뭐예요? D 6B는 D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세 가지의 식을 우리가 뽑아내네요 그리고 뭐 해주면 된다? 10립을 해주면 되더라 정리해 보자면 그럼 얼마가 되느냐 10을 딱 정리해 보자면 A는 얼마에요? A는 얼마에요? 6이에요 B는 얼마에요? B는 B는 1입니다 C는 C는 6이에요 D는 6입니다 암상 완전 잘하죠? 암상 완전 잘하죠? 응 넘으면 되지 이제 한 번 넘읍시다 6B는 B였잖아 그럼 B 1이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12B는 2C였으니까 B에다 12 넣으면 C는 얼마 6이니까 10이 그대로 맞죠? 그 다음에 A6이니까 12에 6B 하면 몇개야? 18 그 다음에 C6에 EBT 60이니까 18 맞네요 암상 완전 잘하죠?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식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몇번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질거에요 광학성식 호흡식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가지 식들을 배울텐데 타라소에 타라소의 완전연속식 이라거나 몇개의 화학방식들이 있어요 민생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치면서 지나가면서 외우기 싫어도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갈거에요 나중에 화학하면 화학하면 그런게 있어요 금속에 반응성을 비교하는 그런게 있는데 칼카나마 아라처리지나 수구수은 백금 이런거 있거든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죠 나중에 가면 어느 날 갑자기 민생이가 어른이 계속 직장생활하다 갑자기 딱 떠올라 칼카나마 아라처리지나 수구수은 백금 딱 떠올라 벌써 이제 학생시절이 한참 지나간 뒤에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떠오르는거지 머릿속에 각인될 정도로 외우기 때문에 저절로 외우실거에요 그래서 자 이제 개수를 마쳤습니다 그냥 계속 마치면 끝났네요 끝났죠 그럼 끝 아니에요 끝 아닌가요 마지막 4단계가 남았어요 마지막 4단계 4단계는 뭐냐 마지막으로 1번 자 플러스알파 플러스알파 물론 요게 이제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는데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는데 가끔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부피라던가 이런거 정확히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부피나 진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플러스알파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상태표시에요 상태표시 상태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물질의 상태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상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우리 물질의 상태는 뭐 있죠 고체 액체 기체 기체 하나는 뭐야 진공 진공 멀리빼이 나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물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게 뭐에요 물질들 중에 우리 굉장히 침숙하게 다가온 물질이 하나가 있죠 우리 몸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에요 물 대신 우리는 물을 많이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물질을 녹여가지고 표현하는 형식이 있었어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물에 녹은 물질 수용 그쵸 수용 이 수용의 과제에서 총 4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그리고 수용의 상태까지 용자가 이상하네요 굽히지않고 쓰려있나 S 팔이 짧아서 자 그래서 각각을 어떻게 그럼 나타내느냐 고체는 S 솔리드에요 솔리드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 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상태까지 표시를 해주면 완벽하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위거하여 여기에 위거하여 다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요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을 다시 써보자면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완성된 식은 어떤 식이 되느냐 6 5 2 이건 기체죠 산소 기체 그리고 플러스 C 6 H 12 5 5 포장은 보통 이제 교체 상태에요 교체 상태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반응이 반응해서 생성이 됩니다 6개의 물 물 보통 물 액체 상태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여긴 6개의 CO2 가 발생을 하다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양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호흡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에너지가 상상이 되어서 내 말로 들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수업 언제 끝나나 생각해야 되고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언제 날 보내주나 수업으로 욕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욕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의자만 얘기했어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 아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순서 정리해보자면 맨 첫 번째 모아따 첫 번째 모아따 첫 번째 모아따 세 번째 모아따 원소기호 응 그렇지 원소기호와 정수로 물질을 표시하고 물질을 표시하고 또 하나 할 거 반물과 생선물을 보내준다 하나 하나로 쓸 때도 있고 두 개를 나눠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줘요? 뭐 해줍니까? 일단 이렇게 뭐해? 그렇지 기회수를 맞춰주고 기회수를 맞춰주시고 세 번째 뭐해준다 복질의 상태를 표시해 주더라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짜자잔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배워봤으니까 연습삼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뷰테인 뷰테인 이란에 탄화수소 열륙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예요 뷰테인 화학 방식 화학 방식을 모르니까 이건 써봅시다 C4 F10 뷰테인을 연소시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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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발생을 했느냐? 물과 이산화탄소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물의 연소가 발생했다 정확히 하자면 이 연소도 어떤 연소로 해야되냐면 완전 연소로 해야됩니다. 완전 연소라는 건 뷰테인이 산소와 충분히 반응을 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연소는 충분히 반응하지 못해서 이상탄소가 아니라 그을음이나 일산탄소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반드시 완전 연소를 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뭐야? 원소기화와 저음소로 물질을 표시하고 생산물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반응물은 뭐예요? 반응물. 그렇지. 반응물은 뷰테인과 산소죠. 반응물. 반응물은 뷰테인과 산소고. 그다음에 생산물은 물과 이산화, 산소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반응물 생산물을 구분했으니까 원소대로 나타내야겠죠. 이걸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뷰테인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C4H10. 플러스 C4H10 해주고, 플러스 산소. 계속 써야 되니까 O2. 그다음에 이제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생산물, 물과 플러스 CO2가 발생을 했더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표시를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해줄 건 뭐야? 개수를 맞춰줘야죠.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뭘로 하는 게 편하겠어요? 미정개수법을 써볼까요? 한번 써봅시다. 미정개수법을 한번 해볼게요. A, B, C, D 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여기에 탄소 여기 있고, 탄소 여기 있잖아. 탄소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4A는 얼마에요? D. 하나 나오죠? 4A는 D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수소 해볼게요. 수소. 수소는 얼마에요? 10A는 2C죠.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또 산소 해줘요. 산소. 산소가 어떻게 돼요? 2B는 C 플러스 2B.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찾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정개수법을 쓸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수를 대입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수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자라. 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A 다음에 1을 넣어볼게요. A는 1이라면? A는 1이라면? D는 얼마가 돼요? 4요. D는 4가 되겠고. A가 1이니까. 그럼 C는 얼마가 돼요? 5요. 5. 5. 자, 그 다음에 여기 D4, C5였으니까. D4. 그럼 4 플러스 2D하면 얼마에요? 10이죠. D? 어. 뭐지? C가 5죠. C가 5죠. 5 플러스 2B니까 8이죠. 얼마 남아? 2B는? 13. 13이 되지. 따라서 B는 얼마가 돼? 2분의 13. 2분의 13이 됐는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틀렸나요?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하는 거로 알려줘. A에다 2를 넣어요. A에다 1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B에 얼마 들어가면 되겠어요? 2분의 13을 넣었으니까. C에는 얼마 들어갔죠? 5 들어갔죠? 그쵸? D에는 4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정수 B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느냐? 다 2배를 만들어줘요. 양을 다 2배로 뻥튀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돼요? A는 2. 이쪽으로 넘겨서. 그럼 다시 써볼게요. 넘겨보면. 자, A는 2니까. 2. C4H10. 이렇게 해주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3이었으니까 곱해주면 13이죠? 네. 13. O2. 자, 이렇게. 좀더 뒤쪽으로. 그 다음에. O였으니까 10. H2O. 플러스. 마지막은 뭐예요? CO2. 4이니까 8이죠? 네. 8CO2.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수비가 맞아 떨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줄 거. 마지막 해줄 거. 상태. 상태 표시 해주면 해줘요. 상태 표시인데. 자, 뷰테인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예요? 기체. 그렇죠. 기체 상태이니까 G. 이렇게 해주고. 산소는? 기체. 당연히 기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얘는? 액체. 액체죠, 액체. 액체. 액체 상태. 시우트는? 기체. 액체 상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는 게 과학 반식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몇 가지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몇 가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죠. 내가 막 엄청 복잡한 거 들고 오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그냥 포기했어. 자, 제가 여기 몇 개 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안경 생성 반응이 있는데. 어, 많이 쓰는 식 가지고 해 줄게요. 많이 쓰는 식. 자, 첫 번째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많이 쓰는 식은 뭐냐면. 묽은 염산이랑. 묽은 염산이랑 탄산 할 수 있어요. 요거 참 많이 하거든. 요거 참 많이 써요. 물론 이게 앙금 생성 반응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앙금 생성이 아니네. 이거부터 하고 앙금 생성 할게요. 자,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반응하는 건데. 자, 묽은 염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죠? HCl. 응, HCl. 탄산칼슘은? CaCO3. CaCO3. 그래서 요거를 반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반응 시키면 어떻게 되냐. HCl 플러스 CaCO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얘가 반응물, 생성물이 나와야겠지. 자, 이번에 우리가 화학반에 몇 가지 봤었잖아요. 화학, 치환, 그다음에 분해, 복분해. 얘가 이제 어떤 거에 따라할까? 둘, 둘 만나있죠. 둘, 둘. 둘, 둘 만나있으면 서로 자리 바꾸기를 해보면 간단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간단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때 배워도 한번 잠깐 하나 살펴봅시다. 중기 때 배워도 이온. 수소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 어떤 양이온? 일가. 일가, 양이온. 일가, 양이온. 염화이온. 일가, 음이온. 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칼슘은? 이가, 양이온. 탄산이온은? 이가, 음이온이죠.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칼슘과 염화이온이 만나기 위해서. 칼슘과 염화이온이 만나려면 몇 대면? 얘 두 개, 얘 한 개 만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여기는 두 개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여기서도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 바꾸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바꾸기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여기 있는 칼슘이온과 CL2에서 염화, 칼슘을 만들게 되고요. 염화, 칼슘을 만들게 되고. 염화, 칼슘을 만든 다음에 보니까 이제 누가 남아? 수소 남고 탄산이온 남죠? 네. 그래서 뭘 만드냐? H2CO3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약간 불안정해. 여기 지금 약간 불안정해. 그래서 쪼개지려고 합니다. 쪼개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쪼개지느냐? 어떻게 쪼개지느냐?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 그래서 뭘 만들어? 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여기 탄산이어서 산소 하나 빠져버렸지. 그럼 뭐만 남겠어? 이산화탄소. 그렇지. CO2만 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력수가 있다. 기회수는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 이어가서 썼잖아. 그러니까 여기 딱 맞아. 떨어지더라구요. 여기다 이제 상대 표시만 한다면 AQ. 음상이니까. 그다음에 S. 여기는 AQ. 트랙이니까. 그다음에 물. 액체. 그다음에 여기는 기체.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간단하더라 하는거죠. 두 번째. 많이 하는 것도 하나. 우리가 묽은염산에다가 뭘 넣어주냐? 마그네슘 조각.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주는 반응이죠. 묽은염산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주면 묽은염산 역시 HCL. 마그네슘 조각은 마그네슘 Mg죠. 그럼 이제 넣어주면 HCL에 Mg 들어가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물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그네슘이 누구 자리를 뺐느냐? 수소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마그네슘이 수소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데 마그네슘이 이가양연이고 이가 일가양연이잖아요. 네. 전자리를 주면서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갯수가 두 개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Mg. 만나면 Ca 몇 개에요? 두 개죠. Mgcl2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빠져나와요? 두 개. 두 개 나오니까 분자를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날아가 버리다라. 그리고 여기다 상태 표시만 하자면 A2 여기는 고체 엔기실 수용의 기계 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체 상태로 이렇게 날아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요거를 뒤에 써줘야 되는데 칸이 부족해서 그냥 위다 썼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요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들 알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앙금 반응 앙금 반응 중에 대표적인 것은 하나 질산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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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인화 질산납과 아이오인화 칼륨 뭐 이런 거 질산납은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 pb pb m3 왜 이렇게 쓰는지 알죠? 아이오인화 칼륨은 k k i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반응 시켜봅시다. pb m3 2 플러스 k i 인데 여기는 지금 1대2로 결합해 1대1로 결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과 양이요 1과 음이요 2과 양이요 2과 음이요 어떻게 해야 돼? 얘가 2개가 와야겠지. 2개가 와서 반응을 하니까 pb랑 누구랑 만나고 i랑 만나죠. 그래서 pb 이걸 뒤에다 써줄게요. 먼저 k mo 3인데 얘도 2개 얘도 2개잖아. 그냥 앞에다가 e 써주고 플러스 pb i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앙금이 만들어진다. 무슨 색 앙금? 노란색 앙금. 노란색 앙금이 만들어지죠. 맛까지 정해져요. 여기다가 불꽃 발음 시키면 무슨 색 나와요? 요거를 지금 휠을 붙여가지고 불꽃에 딱 눌러요. 불꽃. 그렇죠. 그래서 뭐죠? 뭐 때문에? 칼륨 때문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이거는 뭐냐면 수산화 칼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석회수라고 해요. 석회수 석회수 여기는 어떤 방향이냐면 석회수라고 입김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수가 껑칠하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이 왜 그럼 뿌옇게 흐려지나요? 앙금이 생기거든요. 뭐냐면 이산화산소가 만들어진다. 요 방향입니다. 수산화칼슘과 이산화산소가 만들어진다. 수산화칼슘은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 CA O OH 2 이렇게 되죠? 정말? 가루 그렇죠. 가루 써줘야죠. 헷갈리면 안돼요. 수인식간에 이게 실수하기 쉬운 내용인 것 같아요. 항상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여기서 생각하기 쉬운과 이산화산소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CA OH 2 이렇게 반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면 OH 두 개 있고 여기 CO2 하나 있잖아 이거를 요건 한번 풀어서 써줄게요 풀어서 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C의 E E과 플러스 있죠 그쵸 그리고 두 개의 OH 마우스가 있겠죠 여기 CO2 있죠 이제 이 세 가지의 물질이 서로 섞이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좀 재미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얘네를 짝을 지으려고 하는 짝짓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플러스 마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OH끼리 서로 들러붙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과 여기서 뭘 하나를 내다 버리냐면 얘를 하나 내다 버려요 요런 반응이구나 요런 형식의 의미가 어밀다니는 얘가 그냥 끌어 땡기는 거야 가 그럼 이제 남아있는 사나이온이 어디에 붙겠어 여기로 이렇게 붙는 거지 붙으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입과 음이온 얘기했죠 어떤 음이온 뭐가 될까 C 하나에 O가 몇 개가 됐어요 세 개 C 하나에 O가 세 개 뭐예요? 탄산이온이죠 요렇게 만드는 거야 아, 그럼 물 나왔고 입과 양은 있고 입과 음은 생겼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 뭐가 나왔고 물이 발생하고 그리고 C CO3 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탄산카슈 탄산카슈 탄산카슈이 만들어져요 앙금을 생성하게 되죠 자, 요런식으로 이제 요런식으로 이제 상태 표시만 해주면 이게 이제 앙금이니까 S 그래서 S 그러면 AQ Q Q 요런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 거지 여기가 좀 시기 좀 복잡해 그냥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얘랑 얘랑 이렇게 외워버려 몇 번 하다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반응식을 볼 때 반응식 볼 때 어차피 문장 속에서 나와있거든요 문장 속에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과 탄산카슈을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다 라고 이제 문장 속에다 들어있어요 이제 이거를 화학방식 표현을 해라 이기 때문에 쓸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이제 뒤에가 없어 요렇게만 딱 줘 너 알아서 반응을 써라 이렇게 바뀌어 너 알아서 써라 그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 얼마를 넣어줬는데 발생한 게 얼마겠냐 라고 딱 줘요 그 발생한 걸 알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뭐야 그래서 우리 그 법칙들이 필요한 거야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공의 법칙이 여기 필요한 거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화학반응을 쓸 수 있다라는 건 뭐야 언제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언제나 이런 비율로 결합을 하더라 라고 하는 일정성분비 법칙이 여기다 녹아있어요 알겠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기체반응 법칙이랑 아부가드로 법칙을 배울 텐데 기체반응 법칙이랑 아부가드로 법칙 그 원리는 어디 갔다 오냐면 그러면 일정성분비 법칙에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체의 특성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기체의 특성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좀 약간 구분되어져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렵나요? 어렵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이 물질을 화학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요것만 알면 돼요 화학 방식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화학식으로 잘 쓰는 거랑 계속 맞추는 거랑 이거 두 개만 잘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질을 많이 외워놔야지 열심히 외워두셔야 돼요 됐죠?